29페이지 리뷰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. 1번입니다. 해석해라 하네요. 연극은 특별한 타입, 예술의 특별한 타입입니다. 이거 현재 형태입니다. 이상 없죠? 글라스 워크, 유리벽이네요. 유리벽은 수업 영상에서 Prevent A from B, 무슨 뜻이랬죠? A가 비 못하게 막다죠. 파이크 물고기가 그거를 먹는 걸로부터 글라스 워이 막았다. 3번입니다. 그들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. 계속 뭐 할 거래요. Be trapped, 수동태에 지금 배웠죠? 갇혀 있을 거래요. 아주 길고 불편한 전쟁에 그러니까 싸움에 길고 불편한 싸움에 계속 빠져있게 될 거다. 이런 말이죠. 4번입니다. 2013년에 연구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절이 아래 Literary Fiction 하니까 문학 소설이죠. 이 기술을 문학 소설이 향상시킨다. 5번 연구자료는 보여줬습니다. 합션 뭘 보여줬냐? 환자들의 배우자 Spouse 환자의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한 임팩트 영향에 미친다는 거 Welles 살 빼는데 6번 문학 소설은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요. 무엇의 캐릭터의 생각의 뭐보다 다른 형태 글쓰기에 다른 형식보다 형태보다는 그렇죠 등장인물 캐릭터 자, 그 다음 7번입니다. 파트너들은 또한 살을 뺐어요. 과거에 Head P.P. Youngster에 썼네요.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이 배우자들도 체중 감량을 했다. 이 말입니다. 8번입니다. 이 수가 줄어드는 시도는 초점을 맞춰왔대요. 무엇에? 고층 건물에 9번 이것은 공통적인 실수예요. 누구에 대한 사람들 중에서 대안의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인 실수입니다.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? 이전에 협상을 하지 않았던 협상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흔한 실수다.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. 사람이긴 사람이야. 어떤 사람인지 보자. 대 관계사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. 수 년 동안 친구가 되어온 이런 사람들은 might find 알게 될 건데요.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결국에는 end up 결국 적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. might 뭐 있지도 모른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